윤도형님 월열 강의가 사실 자세히 들으면 재미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너무 수준이 높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 보편화가 안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제가 너무 많아요 하버드에서 알비리그에서 최고 명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버드에는 뭐냐면 정의란 무엇이냐 마이클 샌더슨 한국에도 마땅하고 이 사람은 정의 하나만 파가지고 수백만 권의 책을 팔고 한 번 강의하는데 천만 원 받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값 지불하고 천만 원 주고 한 번 특강해요 그래도 지금 현재도 마이클 샌더슨 하면 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정평인 학자 근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해가 많아요 이해가 이런저런 이해가 많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윤도형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일대학에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수예요 그 교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도 베스트셀러예요 몇백만 권이 팔려요 이 사람도 예일대에서 제1, 2강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윤도형 저보고 이번에 창세기 3정으로 끝내고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종돌을 하다가 해방되는가 이것만 시리즈로 정말 우리 식으로 어떻게 구속되는가 이것만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가 불멸에 관하여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100만 회를 시청회 1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건데 이 사람 뭐냐면 핸브리지 철학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이 불멸에 관한 스토리를 네 가지 단계로 딱 나눠하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멸을 추구해가지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가 거기에 부활 이야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윤도형이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떤 형제들이라도 하나의 자기가 받은 게시를 바탕으로 유튜브다 그 많은 세상에다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 아까 형님 이야기했잖아요 갈라파고스 제가 이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개념만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진화론으로 보면 성지예요 성지 진화론의 성지예요 왜냐하면 다윈이 거기에서 진화론의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파고스는 제도거든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참새 종류 하나가 16개가 되는 섬에 나눠서 사는데 똑같은 종인데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 신기하잖아 참새인데 어떤 데는 부리가 이렇게 생겼고 어떤 섬에 가니까 부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각기 다르게 진화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딱 증거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다 하고 생각하고 쓴 게 종의 기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덮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애들을 다 덮은 게 진화론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을 덮어버린 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을 유일하게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속의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을 이제 윤도형이 이제 다 왔잖아요 다 왔어 다 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힘이 있으면 좀 계속 이렇게 나와서 하면 좋은데 강의도 하고 그래 못하니까 나 대신 형님들이 더 명확하게 한 가지만 파면 됩니다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원위치 아닙니까? 위치해복 구속 이게 너무너무 놀란 오늘 형님 이야기한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 그거를 자기 자신으로 증인, 증인이 되는 이런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냐? 구속의 복음의 성지입니다 대국의 영어 앞으로 인류, 모든 인류를 구속해야 할 그 성지가 바로 대국의 영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 윤동희 형제 그 말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능력이 아 이렇구나 그동안에 목사님과 형제들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윤동희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경험이 오늘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그 양문의 형제들을 만나니까 양문의 형제들이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제 우리 양문의 형제들은 이제 조금 불안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이 따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모 삼촌들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비치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승리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 승리라는 게 뭐냐 하면 다투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결국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했지만 그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진 인간의 이 세상의 원래의 위치 그것이 바로 구속인데 이 구속 안에서 이 구속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상은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속 그 인생의 원래의 위치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많은 가난한 형제들로부터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승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윤동이 형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속이 아니고 대속은 결국은 재사와 우리의 행위와 관계되는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사와 행위와 소유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세계인 인생의 원래의 위치인 바로 창세기 1장, 2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보험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금방 되잖아요 금방 우리가 보이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나는 윤동이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윤동이 형제를 통해서 목사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저에게 더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모든 사람이 꼬이는 곳에는 신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곳에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윤동이 형님 지난주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다 재미있다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니까 듣게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어렵고 용어가 어려우면은 못 알아들으면은 피한다는 거죠 깊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형님이 이 열린 목사 말씀 중에서 이 열린 목사님도 나는 부활을 나도 모른다 이야기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모든 전 세계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 기독교와 천조교가 부활절 날 대만은 난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계란을 삼고 차원이 다른 판이 디비지는 그런 역사가 그날 일어나는데 대대구교의 목사님이 그것도 교회의 목사님이 나는 부활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디비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리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 이 단어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깊이 되는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 부활이 열린 목사님한테 부활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열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화요 모임이 중요하냐 화요 모임은 궁금한 걸 아까 형님도 나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갖고 있지 않고 나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궁금한 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가운데 이 비밀이 열려야 열릴 때 누구나 답이 될 때 아 참 부활은 이것이구나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2000년 역사에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질된 부활을 기념하고 했는데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부활이 아니고 참 부활은 여기서 나타났네 이게 이제 열려야 돼요 누구를 알아듣기 쉽게끔 이게 딱 와닿는 그런 부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 우리가 이제까지 나는 화요일 날 지난주에 종교형님 또 네가 질문을 끊임없이 해라 지난주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활이 열리지 않으면은 항아리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만 깨굴깨굴깨굴 갈고 그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 아 이 부활이 우리가 열 필요가 있다 왜 나는 볼 때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말씀하지만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 여 또 특히 금요일 토요일 날은 목사님은 대외적으로 말자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자유롭게 대답을 쉽게 형님들이 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세계가 확실히 열려야 되지 않겠나 싶게 오늘 형님이 그 부활은 우리가 만난 부활은 하나님 형상인 그 원형의 사람이 그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참 부활이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구속의 자리고 그게 우리가 대우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알고 있는 부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면 되는지 그 자리에 올 때 아까 형님 처음에 말씀할 때 환지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그 말인지 좀 너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경님 눈 감고 계시네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누가? 참 부활 그거 처음 목사님을 알고 교도소 마지막 갔다 나가 목사님 살려지고 난 뒤에 참 가지고 오셨고 난 뒤에 부활이 돼서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가다가 자기 희망이 다 끊겼어요 죽고 난 뒤에 최고의 인간이 신 같은 인간이 죽으니까 자기 희망이 다 끊겨서 돌아가는데 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도 했어요 또 자기 모든 게 끊기니까 목사 예수가 살아 생전했던 말씀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가 묻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난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 자기 희망이 끊기니까 내가 마지막 교도소 갔다 나아가 내가 모든 게 희망이 그니까 목사님이 내한테 돌아가고 부활했는 거예요 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 오늘 윤도 형제의 감정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는데 난 윤도 형제의 몸 너무 좋아요 뭐라 하든 간에 처음부터 92년도 교회 처음 왔을 때 봤는데 보니까 누구 집에서 형규 집에서 봤는데 기억도 해 우리에서 멋있게 생긴 사람이 옷 입었는데도 멋있어 양말 짝짝이 신었어 아 죽어도 개취원 봐 교수래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교수 판사 목사님이었어요 항상 성숙지 본 사람이에요 교수는 멋있게 그렇게 창세기 중에 제일 웃으면서 제일 멋지게 반겨줍니다 경영형은 챔질받는데 경영형은 뭐 아무것도 없고 감각이 없고 그렇게 늘어내려야 할게 자 그러다가 교도소 마지막 처음 갔다 나와가지고 홍미들과 왔어요 그 전에 비종물로서 내 비리미 대회가 내 멋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 했어요 강남의 대장기 때 했어요 모시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만나니까 그리고 마지막 교도소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면회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내 동생이 하려고 그때 내 병원에 갔어요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라 온 사람 치안 본부장에 있던 사람 이 사람 양을 딛고 매수금 타고 청아를 딛고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안 구해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행히 엄마가 일본을 갚아본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좀 얼굴이 좀 날 그렇게 일본에서 자랑을 했는데 집 치우고 저리 가고 마지막 교도소 나갈 때 오늘 윤도 형제 카드예요 그 가난한 전에 내 한의 박 딥이 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이 날 살리자고 그러고 생각하면 나는 목사님 생각 물 수밖에 없어요 저리 운전하라고 시키는데 90만 원까지 주겠다고 운전하고 저리 운전하라고 듣고 다니냐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무시받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서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설거를 하게 되었어요 설거하니까 노인들이 내가 무시 안 해요 독수리 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는 탈을 줘 나는 우리 목사님을 전거하고 대우경을 전거하고 싶었어요 오직 내가 살면 겁이 안 돼 그게 그리 나오더라고 직인들로 살고 목사님은 뭐하고 그리 살고 싶어 모험에 따라 모험에 따라 당기고 그러다 양목점 하라고 양목점 해가 불로가게 돼가 SNS 다까지 됐어요 여자가 많이 꼬여요 붙어요 돈인자들이 외로운 여자들이 멋진 자들이 폭미같이 되고 싶은 여자들이 멋진 남자만들이 살고 싶어요 돈 많은지 멋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은 강남족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사시는데 다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1년에 참 억지열이에요 마이소가 4천만 원이래요 50년에서도 200여 개 안 된대요 집은 있는데 이런 소리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런 사람을 원해요 난 굳이 24시간 그러다가 홍미한테 덜키고 4번 덜키고 구석이 완전히 당했어요 그들의 이야기 6개 빼라고 먹고 왜 교회에 없다고 하면 없고 몽사님이 없다고 하면 되시면 내 멋들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1년 따라다니고 5년 따라다니고 지금 6년째 따라다니고 있어요 24시간 이게 제일 무서운 여자 이런 여자 하러님이 보내줬서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 없습니다 그러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규선자매하고 예식자매 했는데 홍미가 얼마나 좋아하지 여자다 카면서 목사님 내 1년 따라다니고 5년 따라다니고 다 배아라 카더라고 전부 다 여자들한테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목사님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이제 몇 번 찾아뵈어요 여행일 때 찾아보고 그 전에 찾아가 목사님 밥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렌즈를 하나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그걸 전전 그 사모님 너 전전 더 붙으라고 와도 붙노시고 그랬는데 거기다 차가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래가 충을 내더라고 목사님 참 되게 힘들게 쓰니까 에너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는 오늘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으신다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놓고 십자가 이야기하더라고 뭔 틀린 그런 이야기 내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봐신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오면 정신도 없고 지정신도 없고 그 자리에 갔으니까 그건 우리한테 이끌어 주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 자리에서 전해야 되는데 저는 아들이 전했다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뭐 들었어요 내 기억력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안 가면 몰라요 나는 예수가 사람이다 하는 걸 교회 처음부터 알고 저러고 계속 들었던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죽은 예수도 그거 하면서 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대요 나는 옆에 광도라 내 광도 죽는 거 뭔 일은 광고한 게 없어요 예수 뒤내라고 했던 거라 참 거기 얼마나 나한테 와닿았니 그러면서 정인이 되라 나 정거하고 사고 싶었어요 그 어느 날 지금 목사님 알았는데 아 내가 정거하는 정거자가 아니고 정인이구나 내 삶이 나를 그렇게 선택했구나 홍미와 둘이서 전 빗바닥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재활에 성공했고 재계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내 이른봉 다 그렇습니다 내 이빨에 두 대 뼈 없어요 다 임플란트 그건 뼈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교도소가 뼈 부러진다고 일을 안 쉬고 안 쉬게 이 사람들한테 뽕장이들한테 그런데 내 몸이 일을 만들어놨어요 왜 절곤생 항상 구석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구석 시간 눈더만 아무것도 못해 그대로 가면서 24시간 그대로 가요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 누가 손님을 접대하면 또 뭐 체두 번 탈라야 되고 언제 보니 내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뭘 불렀냐 정인으로 불렀어요 둘이 너가 이렇게 살린 게 응 남자가 제일 힘든 게 여자 문제예요 몸 좋은 사람 이좋은 사람 여자 흔들면 깜짝 못합니다 아유 이리 해뿌면 바다에 모여주고 뭐 얘가 돈이 뭐 이케 하면 깜짝 못합니다 비시들이 여자 첨부 끌뚝대야지 전문가들 안그리고 다 흔들어놔요 자기도 모르게 남성을 보이죠 그걸 제일 좋아해요 책들보다 참 그런 나를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마지막 교사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 안에서 교사에서 뽕뽕뽕 만드는 놈들 다 자기가 전화물을 적었고 책 차이에 적었어요 아니 아니 뺏기니까 벌리니까 강한 적었어요 전화물을 다 갖고 와 놨어요 갈 길이 없었어요 뭐짓말이 돼 어디 가겠습니까 나한테 무시만큼 살기 싫고 내 쪽팔리기 싫고 내 쪽팔리기 싫고 그런데 그걸로 잘 나가고 싶었는데 그걸 돈 벌어 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세르살리의 이야기 없이 날 구속히게 났어요 그래 정인으로 니 정인으로 살아라 너 둘이 그러니까 그리고 요양이 이야기 다시 듣고 아니니까 어느 전에 내 위치가 오지 나는 그저께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 됐어요 우리 다 같이 가야 돼요 나도 어떤 성경이라면 길에 가다 와도 뭐 지랄 놈도 가만 안 놔둬는데 지금 또 아니 예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김종 목사님 만나면 동생 같아요 내 동생이에요 교회선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또 연령 목사님 다 같이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운명이 이게 부활 진짜 그래야 부활로 가지 안 그러면 부활이 안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뭐가 있는 것도 아이고 이래서 봐라 남한의 생명 둘이 잘 살게 교회 비설대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윤동 오빠 말씀 드리니까 오빠가 진짜 제가 오빠 말 낮은 것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저도 오빠 말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성일 아빠가 나왔을 때 그 2천만 년짜리 전세에서 살 때 있었거든요 2층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오빠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밥상을 차리라 그러더라고요 성일 아빠가 그 있는 반찬 뭐 전 아무것도 할지 모르잖아요 와가지고 챙겨서 오빠가 맛있다 그러고 딱 드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언니 오빠들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제가 여기 이 자체에 있는 것부터가 해서 그래서 오늘 오빠가 하신 말씀이 구속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치현이 형제를 만나니까 제가 치현이 형제 안에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치현이 형제가 실탉하는 걸 하면 그 아웃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피곤해지는 거죠 몸이 그게 삶으로 실제로 오더라고요 구속되는 게 편해요 차라리 그게 아예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게 편하고 그리고 오빠가 또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그 예수의 자리가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지 말고 그 자리를 증인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저는 그런 삶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목표로 두고 교회생활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오빠가 또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까먹었어요 꼭 해야 될 이야기를 까먹어가지고 지키 년도의 이야기 듣다가 간등 듣다가 말씀 듣다가 제가 교수소 갔다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살아나기 시작해서 졸고하면서 이랬을 때 그행 그행과 그 다음인가 그래요 윤도 형제가 그때 과거 철학과 교수 과거 진 형제 우리 철과에 와서 강의하면 안 할래요 멋진 강의 멋진 남자에서 강의하라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내가 기분이 이기 부껏 쉽니까 저 살아나는데 철학과 강의하라 카이 뽕제 왜 이럴수 대한민국 책은 뭔지 알을래요 난 그거 못 잊어요 그래 나를 참 그름으로 키우고 그렇게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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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형제들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성인을 놓게 했는데 한 20% 30% 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인 낳게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 천하이 없는 교회지만 정인으로 간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인 왠지 하여튼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윤둥이 형 하면 서상하고 바로 며칠 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제 89년에 이제 재수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왔을 때 윤둥이 형을 만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윤둥이 형님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철학과를 갔다 왔는데 나는 철학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좀 좋은 줄 알고 뭔가 하여튼 좀 고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은 이제 밖에서 이제 철학관 뭐 이런 거 이런 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성격도 아깝고 이제 과를 딴 거 선택했지만서도 늘 철학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윤둥이 형이 이제 그때 나이가 35살 강사 아닙니까 그제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내가 40대 애들도 좀 애로 보이는데 35살의 그 젊은 강사가 난 내가 생각할 때 뭐 세상을 너무 아무래도 이게 제가 기존에 살았던 세상이 너무 좀 가식적이라 하겠나 뭔가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윤둥이 형님이 무슨 인격적으로 아름답다 뭐 이렇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참 첫째로는 진실하게 보였겠죠 보이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말씀이 첫째로는 말씀이 참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철학적인 제가 그게 좀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겠나 나는 아까 형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 눈에는 안 보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도 안 다녔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둥이 형 강의를 들었을 때 뭐 잘 모르겠지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모든 만물이 다 그 어떤 지연바대로 다 이제 생명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데 사람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딱 나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위치 이탈이겠죠 지금의 말로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죽음에 매인다 나는 그런 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죽음에 매인 거겠죠 죽음은 허무하니까 그 이후에 세계 같은 상호세계에 있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천당 얘기나 뭐 교회에서 말한 천국 얘기도 많이 듣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리 더 이상의 무슨 천국 천당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유치하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내 자신의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죽으면은 어차피 그런 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4차원적인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 그게 아마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데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약간 제가 좀 병적으로 아직까지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뭐 특히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보는 거고 나보다 더 어떤 뭐 육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그런데 대하는 어떤 어떤 약한 사람들 인사람들 보면 저도 지금 건강에 좀 안 좋지만 아 내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나 뭐 시간이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깐 아 뭐 나도 저렇게 죽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허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허무주의자였는데 제가 이제 윤동이 형을 딱 만나니까 윤동이 형 어찌 됐든 간에 뭐 교수님 아닙니까 강사 젊은 강사였지만 그런데 좀 자유분망하고 뭐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좀 뭐 좀 지실된 사람을 봤다 해야 되겠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거기에다가 말씀이 딱 궁극적으로 꽂힌 자리가 하나님은 인격이다 나는 그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교회에 안 다녔으니까 그냥 신으로밖에 이제 생각이 없잖아요 늘 이제 가깝게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이 세상을 봐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나는 이제 거기에 궁금했는데 이제 형님 강의를 딱 들으면서 형님이 하나님은 인격이다 나는 그 소리가 하여튼 뭐 그래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원선이 형님도 뭐 생명은 잘한다 뭐 그 말씀에 뭐 이렇게 하니깐 남들은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 생명은 잘한다 뭐 그래도 나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인격이라 하는 그 한마디에 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나는 그렇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래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이래 말하면 이제 내가 몇 분 뒤에는 간증을 해도 주변에서 그게 왜 그러냐고 얘기해도 난 우짜밉고 난 거기 하나로 내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이라면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 이 꼬로가 아니고 격이 하나님이 한 격이 이 사람이다 이제 인자 왔어야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이제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고 이제 이기다 다 승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찌 됐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봤을 때 뭔가 아닌 거 뭔가 억그러지고 이거 뭐 진리가 아니고 말씀대로 정말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뭐 지원받대로 100% 자기 생명대로 다 제대로 표현되는데 사람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이제 이제 그 말을 하고도 같은 건데 결국은 하나님은 인격이다 하나님이 인격이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면 뭐 이제 지금 표현대로 이제 우리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다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위치이탈 뭐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뭐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죠 단 0.001%라도 그 형상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그 0.001%만큼 숫자주로 표현해서 좀 그런데 절대 만족도 없고 안정도 안 되고 그만큼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 됐든 지원받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100% 살아야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최근에 제가 터득한 돈입니다 일종의 말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지어진 형상으로 내가 그 형상으로 살지 않으면 뭐 못 살든지 안 살든지 살지 못하면은 그것만큼 우리한테는 불자가 들어갑니다 불안 불만 부족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형님 과연 아까 조기형 말씀대로 상관까지 하다가 계속 의무적으로 이어갈 그건 없고 어떤 다른 주제를 정했으든지 나는 왜 좋냐 하면은 내가 정인으로서 정의도 필요하니까 정국수입도 필요하니까 나는 윤형인 강의를 뭐 정말로 좀 어떤 면에 뭐 지도한 면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국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나는 좋거든요 그래 이제 좀 내게 필요한 요약을 딱 해가지고 나는 윤형인 만큼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렇게 표현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 난 딱 요약하면은 내 필요한 부분을 딱 윤형인 강의를 듣고 요약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누구에게 참 써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널리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매주 내가 못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듣는 걸 미우다 보니까 내가 몇 강의 못 들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 줬으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뭐 구속 대속 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여튼 우째 됐든 순모임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조절해가지고 말씀을 조절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요일마다 교육을 못 나오니까 넉넉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어찌됐든 모이기를 좀 힘쓰고 말씀한 걸 듣고 교재를 나누고 교재를 나누고 뭐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우리가 같이 그거 하는 거 말고 일주일 가운데 무슨 시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고 아 시간이 많이 돼서 뭐 그만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으면서 알아진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생명대로 자기 위치에서 살고 있구나 단 사람만이 위치를 이탈했구나 이게 너무 확실히 알아주고 결국 그러니까 사람만 제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곤철아 저거 해라 뭐 이런 소리 안 하시고 오직 위치 이탈 그 말만 하시는 그것이 오늘 더욱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줬고요 사람이 뭘 하는 것을 한자로 위선이 뭐냐면 한자가 사람이 선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거기 사람인자에 할 위에다가 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위선이 되는 거죠 만물은 다 자기 생명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위선이 아니죠 사람만이 그리 한자도 참 멋있게 지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경 형제가 이 하유 모임에 한번 네가 나와서 하는 어떤 시간을 정해줬는데 제가 저의 어떤 개인 사유로 그게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됐는데 근데 오늘 와서 우리 김윤동 교수님이 하는 것을 딱 들으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정말로 막히는 데 없이 정말 막 참 교수님이라서 그러시는가 몰라도 어느 하나 허툰 버벅대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도저히 그래서 제가 박채윤 형제한테 부탁은 저기 저 누구죠 효용 형제가 한 달 더 하게 해달라고 해서 한 달 더 했는 것처럼 김윤동 형제도 한 달 좀 더 해달라고 제가 정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달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걸 없애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간절히 김윤동 그 제한테 형님 됩니다 형님 그 손이 동서 형님이시니까 계속 다음 달도 내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부가 아닌데 제가 작년부가 아닌데 작년부가 아닌데 작년부가 아닌데 아 그래요 지난주 그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작년부 모임을 이렇게 보는데 어 말씀도 말씀이지만 또 뭐 형님들 관중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학이니까 유튜브로 들을게 아니고 이제 현장에 와서 좀 이렇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왔고 또 약간 뭐 상호영 말처럼 약간 의무감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의리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윤동현과 그 지냈던 세월이 벌써 뭐 거의 한 25년 정도 되고 또 뭐 참 세월은 세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25년 되지만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 빨리 할게요 그 우리 교회 역사상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위기가 딱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는 목사님이 각북 가신 거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구미 가신 거고 구미 병원 가신 거 우리 교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아니겠나 그 첫 번째 위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각북 가시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보금을 위해서 이렇게 보금 전선에 이제 나서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어린 뭐 저부터 해서 다 이렇게 양육하려고 이제 나서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 윤동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기 우리 저기 우리 자길이 형님 계시지만 그때 뭐 구자길 사태라든지 뭐 그때 이제 아들의 난 1999년 8월달 동양대학교에서 뭐 해서 이제 이제 구자길 태풍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견제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제 뭐죠 변명이 있었던 거죠 교회 내에서 그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이제 3시간 반 동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 그 소요 사태를 이제 진정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양문에는 제가 양문에 양문에 제가 이제 최전선에 있었으니까 그때 구자길 사태 때 그리고 이제 그 사태로 말미암아서 제가 지금 우리 박은주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지로 뭉쳐 가지고 뭐 놀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 사태 때 이제 양문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아 목사님은 저런데 왜 형들은 안 그럴까 아 그런 게 대한 어떤 그 그걸 이제 풀어낼 데가 없었던 거죠 양문에 같은 경우는 제가 양문의 입장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완열한 인격으로 이렇게 서 계시지만 벌써 그때는 이제 25년 전이니까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윤동이 형은 4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도 다 50, 다 40대 뭐 중반 초반 중후반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뭐 너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지만 제가 2, 3년 후에 저는 이제 목사님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목사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제가 대구에 다시 올라오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버려두고 여기 교회 짓는다고 이제 내려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살아보면서 형들하고 어떤가 야 목사님하고 살아보니까 야 형들의 그 생명의 성분하고 크게 다를 바 없더라 라고 하면 해피엔딩인데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랑 너무 차원이 다른 뭐 섭섭하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선이 형님이 목사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 못하는 예수 이야기 할 때 아 우리는 뭐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뭐 뭐 예수 뭐 그런 이야기 한 번 하셨는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살아보니까요 그거 100% 공감합니다 목사님만 있으면요 목사님만 있으면 뭐 굳이 예수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 우리한테는 목사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럼 우리 다 해결되지 뭐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심령이 가난할 때 가면 다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내려올 때는 뭐 더 붕 떠가지고 더 좋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죠? 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 못했다 하는 사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죠? 네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쭉 살아왔습니다 아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2차 어 그 위기가 왔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구미교에 가셨어요 어 구미 참 구미병원 차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아시잖아요 엄마 뭐 집회하고 뭐 기도하라 하니까 여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뭐 하고 뭐 집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제가 아 목사님한테 원주랑 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린 볼 사람이 없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막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어렵게 일어나셔가지고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나? 이틀만 있어봐라 한참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목사님도 힘드신지 이틀만 있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는 그때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제가 1년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목사님이랑 너무나 그 이야기밖에 아는 것 같아요 십자가 같이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왜? 계속 왜 왜 왜 왜 왜 왜 왜외를 거의 3년 동안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제주도에서 산 거는 제가 정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물어봐요 야 목사님 어떻든 목사님 있잖아 성격 급하더라 뭐 신호위반에서 확 가면 시원하다 간다 누가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던데 목사님 있잖아 좀 약삽하기도 하더라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보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떻더라 라고 제가 정근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더라 목사님 저렇더라 정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목사님의 정의는 아니더라구요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책을 이제 사서 그 주의 손에 이끌려 말고 그 전에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이제 막 잘 안 팔리니까 다 사가지고 그거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목사님이 적어줍니다 너는 나의 정인 뭐 정인이 되라 저는 사가지고 가져가면 그냥 이혈래 이렇게만 적어주는 거 정인 안될까요 하니까 그냥 가져가래요 그냥 그게 정인이 아니야 더 배워 없나라 하여튼 목사님하고 사간거는 제가 정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정인이 아닌거에요 그럼 어디에서 정인이 될 수 있나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포지션 여기서 위치가 중요하더라구요 네 목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목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늘 고뇌했던 늘 고뇌했던 그 예수 예수의 본질 예수의 성분 그 입자 하나하나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 를 우리한테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뭐 우리 피조물 아까 윤동님도 얘기했지만 피조물 흙 그런 이야기 세상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제가 18살 때부터 몸이 이렇게 뭐 맨날 비리비리하니까 18살 살 때부터 있잖아요 아 죽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나는 두려운데 목사님은 어떡하냐 내가 두려운데 당연히 목사님도 두렵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물어봐요 제가 너무 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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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안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예 차원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형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서 어떻게 목사님하고 살고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너무나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진짜 사람 그 진짜 사람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전에 뭐 구작일 날 때인가요 그때 저도 못 모르게 발을 담그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2시간 30분 정도 B29에 폭탄을 통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 그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음 내가 반란군에 속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 주는 것이 목사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윤도현교 때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단순해서 널 좋아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제 우리가 책을 샀을 때에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저는 다른 사람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저 책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아무래도 제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적으로 내가 목사님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님 증인이 지금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평생에 문제가 목사님 증인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소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 사람이 무슨 소로 제가 목사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목사님이 제시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되는 길만이 내가 목사님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유일한 길입니다 전 그래서 목사님의 하도인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예수가 제 인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승부서를 띄운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 간호하러 갔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그렇게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라면서 그 4년 동안 바쁘셨는데 한 번도 간호를 안 했잖아요 내가 배음망덕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가서 옆에 있다 보면 목사님의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진술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저도 좀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화시에 대해서 세상 만방에 이 복음에 전선에서 강렬하게 전선하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으니까 늘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산 건 아닌데 이 복음 안에 구속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정말 한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되어 간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인도인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이걸 말씀했는데 정말 이 운명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구속 안에 있는 것은 정말 그 완성된 씨가 정말 시궁창에 나에게 미나리 씨가 뿌려지듯이 정말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말로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을 지었구나 그게 너무 진짜 감사하고 내가 거기에 내 운명이 내가 포함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인도인 저는 내 보다가 훨씬 공로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신학도 알고 철학도 알고 하지만 저는 무식하고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사는 것 뿐이라요 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와서 따라 살아는 것 뿐인데 이상하게 정말 그 말씀 어디 있잖아요 제가 성경 담당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입은 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 말씀 속에 저는 진짜 공짜로 진짜 값없이 이 말씀을 알고 운명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까 말씀 중에 했지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매해서 진짜 신실한 중매장애로 결국은 목사님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연합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조금 조금씩 알아가고 들으면서 정말 준비된 밥상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아멘이네 이렇게만 시인하는데 그 진짜 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똑같은 데서 내가 노력하고 그걸 알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데 그 마음이 생기고 아멘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두 너도 사랑 나도 사랑 너도 중인 나도 중인 이 운명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저는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정말 그 보고 듣고 만진받은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늘 이렇게 준비된 밥상으로 오시니까 내가 그냥 떠먹는 뿐인데 그게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알아주고 그렇게 축복으로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새 판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잔치를 하려고 우리 매일 모이잖아요 그렇게 그 운명 안에서 연합이 돼 갖고 이 단체가 구속 이 운명으로 사는 단체가 구속 안에서 사는 단체고 교회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어 가고 선포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정말로 부족한데 늘 이래가나 저래가나 늘 체력으로는 딸리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듣기만 들으면 마음이 생긴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말씀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형제 자매들과 거기서 하나 되지 다른 데서는 제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운명 안에서 정말 이렇게 지어져 가고 창조되어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혜 형제 말씀을 딱 듣는데 처음에 처음에 피조물인 사람을 봤다 이 사람 복음이잖아요 이 사람 복음 피조물인 사람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봤다 그 다음에 흙으로 지어진 그 흙인 사람을 봤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구속에 하나님 예수 딱 하는데 여호와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원위치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신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원위치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원래 위치로 원래 자리로 딱 회복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그게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도 내려올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던 분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딱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계속 그렇게 조롱을 했으니까 그런데 못 뛰어내려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뛰어내린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뛰어내리지 못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죠 이게 만약에 예수가 뛰어내렸으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정인과 증거 구속과 대속 이거를 윤동형제가 끝 마무리해서 딱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구속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딱 보이면 대속과 딱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증인이 되면은 증거자가 딱 갈라지고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왜 빌리그레함 오셔가지고 집회하실 때 항상 바이블세이잖아요 바이블세이 바이블세이 성경에 이를 타는 것이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증거죠 그거야 누가 몰라요 글자만 알면 다 알죠 바이블세이 그랬잖아 바이블세인가 뭐 근데 예수는 증거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증인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찾고 있고 예수는 증인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려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증인이 되려면 그와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그와 그와 하나 되는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무엇을 허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자가 되는 건 어렵죠 지금도 뭐 영희자매가 뭐 스콜라 철학인가 뭐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찾으니 뭐 보니 알아요 뭐 안 보니야 몰라요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말이 어려워 가지고 증거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나 정인이 되는 건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가 우리 윤동혜 형제 증거하는 게 뭐 어려워요 89년도에 캠퍼스에서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따라왔다 그거잖아요 왜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아 곤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씀 하실때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 야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원형의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깊이 바뀐 게 예수는 왜 하나님을 유증 받을 수 있었나 예수의 순수함이다 근데 그 순수함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 그게 아니고 100%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가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 유증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나 우리는 원래 못 내려오게 지어졌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전혀 그 사람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못 내려오는 사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아니고 못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운명 지어놨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되는 이 진짜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졌다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롭게 들린 말씀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게 생긴대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잡다한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좋은 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역사나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 인생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치울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판은 완전히 새 판이래서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열려진 새 판은 내가 뭐 어제 목사님을 대적했든 거역했든 아니면 못 내려오는 자랑에서 똑같이 찬양을 했든 상관없이 판이 옮겨지면 모든 게 원인 모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못 내려오는 사람이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완전한 새 판이 우리한테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천연적으로는 제가 속이 되게 좁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그건 타고난 내 소유였지 지금 새 판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하고 상관없이 못 내려오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광활한 세계가 열렸다 하는 그 비밀이 저도 보이는 거예요 아 그 광활한 세계가 뭔가 그 못 내려오는 사람이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나 되는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렸고 아 나는 요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저도 매일 새로워요 아니 어떻게 요한 게시록에 저는 그걸 정말 그 옛날 문경 집회 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예탄과 옛 땅이 사라지고 다시는 곡하는 거 애곡하는 거 모든 것이 없는 그 완전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한 어린 양이라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상처가 없는 완전한 새 판의 세계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보고 있는 세계 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이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를 이렇게 매일 새 판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장실도 급한데 영재들 간증 듣느라고 저는 윤도영재 말씀 1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듣고 2회 오늘 교회에서 듣는데요 저는 2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런 경대 철학과 교수님 강의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 토마스 아키나스도 듣고 스콜라 철학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교회도 다 역사가 있잖아요 목사님을 언제 만났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고 아까 태식이가 목사님하고 사는 거는 형제들하고 사는 것과 껍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증거는 할 수 있지만 또 목사님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개념을 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칭함을 받을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완전히 우리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인간은 개죽음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까지도 죽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 죽음이 다르다 그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참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말하기를 이게 아니고 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인이다 넌 나의 정인이라 이렇게 목사님 저는 책에다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참 정인이 되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알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오든지 오늘 오든지 40년 됐든지 1년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영수영제가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데 이게 판이 바뀌는 게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판에서 흑이 가장 저주가 되는 것은 벽돌이 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바벨로 가는 길 그 세계에서 우리가 흑으로 흑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사람의 원형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찾는 것 구속 그 자리로 가면 우리가 흑인 인생으로 되찾아지잖아요 이게 판이 바뀌는 게 부활이지 내가 목사님도 죽어서 다시 살아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참 우리를 증가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히 예수의 증인으로 사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동형제는 참 주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여 왔고 앞으로도 쓰여질 그런 형제입니다 오늘 대속과 구속 증거와 증인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한 우리 연동형제는 우리 연동형제가 확실하게 증거하면 더욱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제가 이 구속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분명히 주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시간 문제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른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목사님의 증인이 되고 말 사람이죠 또 돼야 되고 그런데 증인이 되는 자리가 밝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윤동형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대경양제한테 욕심이 많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십자가에서 못 내린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가려고 하면 욕심이죠 지금 현재 사실은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즉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결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사람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다 되니까 우리가 뭐 돼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런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게 사람이면 다 되는 복음이니까 사람이면 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저는 그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다 못하지만 예수의 증인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정해진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라 뭐 쉽게도 되니까 하여튼 우리 윤동희 형제와 함께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힘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곤 이모가 너 먼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저는 삼촌 오늘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가서 그냥 아멘 삼촌 말씀 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하고 왔거든요 참 윤동희 삼촌은 저희 이제 많은 삼촌들을 보고 이렇게 살았지만 삼촌이 참 많이 영광스럽고 정말 화려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런 삼촌을 제가 봤었는데 어느 날 그 많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그 구속의 복음이 딱 들려왔을 때 삼촌이 아 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번 여기에 서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아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아 이게 바로 시작이구나 이런 그런 그 삼촌 보는데 그 삼촌 보는데 너무 제가 아 이제 삼촌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삼촌이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삼촌은 계속 아 내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사람으로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받았던 그 많은 사랑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것을 항상 이렇게 삼촌은 눈을 떼지 않고 지금껏 눈을 떼지 않고 아 아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화려한 언변 이런 것도 다 없고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런 것도 다 없고 딱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아 저 사람 내가 보지 못 이전에 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고 따라왔다 하셨잖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 예수의 실체를 아 그 삼촌은 그 예수의 실체를 드디어 만난 이 시대에 지금 목사님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딱 그 삼촌이 그 보는 그 아 이 사람은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내가 안다 하지 않고 아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 내 앞에 이렇게 딱 보는 사람으로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참 아 정말 그 삼촌과 너무 같은 사람으로 그 목사님 안에 포함된 사람 그 예수의 실체 딱 드러났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복사님도 있고 삼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전에는 제가 그냥 너무 똑똑하시고 사람도 많으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뭐 하여튼 못하는 게 없으시고 아 그런 삼촌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미언니나 윤동이 삼촌을 통해서 영광을 봤거든요 그 영광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영광 근데 그건 제가 원하던 영광이었어요 교회 안에 살면서 아 이 영광이 이 영광인가 보다 했죠 근데 그 영광이 아니고 정말 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사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아 내가 있는 이 이 사람의 영광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윤동이 삼촌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여튼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윤동이 삼촌 아멘입니다 우리 다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아 청년부 김성곤 자매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고원 자매 간증에 저도 아멘이라고 하답하고 싶고 오늘 윤동이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 원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워치만리를 만나셔서 아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셨다 하셨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생의 주제가 사람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거기서 드러나는 그 완전히 위치에 회복된 그 사람의 원형을 찾으신 그것이 결국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증인 또 그리스도에게 중매할 수밖에 없는 그 몫이 내 몫이고 그 몫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동창을 하자 이것이 이제 목사님의 영원한 현재적인 갈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형님은 그런 분에게서 나온 나는 피조물의 증인이 뭔지를 안다 그리고 형상의 증인이 뭔지를 안다 그리고 흙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증인이 뭔지를 안다 그리고 형상의 증인이 뭔지를 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원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국 무엇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빈 그릇과 같고 그 씨앗이 없는 그 흙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하신다 그것이 이제 형님 말씀을 통해서 아 목사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결국 목사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고 고백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가 넘었는데 다 가세요 저 혼자 간증으로 갈게요 오늘 윤동이 오빠 말씀 처음에도 못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제가 나와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증인 얘기하는데 저는 증인이라 책 한 분도 목사님한테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증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면 다 증인이고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증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증인은 책 안 받아도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까 윤동이 오빠가 재미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할 때도 못 나와서 사정이 있어서 줌으로 봤는데 재미있다는 것은 새 판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재미있어요 하여튼 못해도 재미있어요 하여튼 새 판 안에만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요 아까 윤동 오빠가 말씀하실 때 새 피조물 말씀하셨어요 새 피조물은 모르면 이치 이탈한 사람이다 이치 이탈한 사람은 뭔 말에도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구나 딱 알아지는 순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 형상이고 피조물 이것이 한계고 제한된 인생이라고 알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연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1분만 허락돼서 받았으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미리 증거하지 그러니까 소가, 송아지가 증거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그것을 증인이라고 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예수의 증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서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인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은 한 사람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아담의 생명에서 한 사람 지은 것 같이 예수에게도 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다 예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가지고 증인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복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진행을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윤동희 형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내가 이대로 형제들을 납이 두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마음이 윤동희 형제를 통해서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여지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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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